3동에 4동 네 3동 수위 메딕야 구상만 나와 큰일났다 권총도 없어 창창 2개가 끝 시작은 끝 도와줘 도와줘요? 아이씨 부술라 올라갈거야 아무리 봐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아 아 저 스키 개피인데 총이 너무 안 나와 동사무소 딸 피하나 한 사람 잡았어 이걸 보러 어디서 잡고 쏘는거야 어디서 잡고 쏘는거야 일단 이렇게 좋으니 고소한 오 고소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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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대가 없다 큰 집에서 쏘시는건가? 아니요 제 근처에 한 명 있어가지고 쏘서 쫓아 냈어요 Of course 오우 샷샷샷샷 나이스 살았다 야 이 새끼 총 다 버리면서 왔네 3동 2층집에 하나랑 그 옆집 담벼락 건너서 어 2명이야 어 뭐야 미친 말도 안 돼 제 쪽에 3명 3동에 일단 둘 이상 어? 저게 안 죽어? 크니까 하나 앞에 나이스 또 한 명? 떨어졌어 둘 기절 왜요? 왜 이래? 나 앵그리 옆집 옆집 네 옆집 나이스 된다 다운로드 다운로드 군수에 싸우는데? 어디야? 담벼락 형 내 앞에 담벼락 핵 같은데? 지금 피어님 쏘는 사람이 핵 같아요 와 겁나 어이없네 루키님 루키님 봤다 쟤도 봤다 파이티비 위치로 여기 있네 파란색 킬력 밑에 하나 붙어요 킬력 밑에 하나 붙어요 나이스 죽은거에요 스테스 스테스 기절 아니에요 형 형 나 살려주면 안될까요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모르겠네 저 담장이 헌병이 있는거 같은데 나 못봤나? 있긴 있었어요 나중에 내가 있긴 있었어 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